자네가 무슨 일인가? 나비랑 이혼한 마당에 어쩐 일로 왔어? 할머니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한테? 일단 앉으시게 할머니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뭘 너 어떻게 믿으란 거야? 자네 나비 애미랑 나 사이에서 간보다가 애미한테 버림받은 건 내가 다 아는데 사정을 하려거든 자네 쫓아내 나비 애미를 찾아가야지 아, 저 이혼 막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잘못, 제 허물 용서 빌려고 온 겁니다 뭐? 이혼은 하고 용서를 빈다고? 도통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송범이가 이 범이면 이 줄을 잡아야 돼 일단 확인 못 해야지 송범이 씨, 아이들 만나러 온 거야? 아, 네, 잠깐 아, 근데 문장수 씨가 있었네요 애들 보러도 와? 어, 회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아줌마! 아, 가슴아 다시 가 뭐하고 있었어? 자네 할 얘기 다 했으면 그만 가지 네? 아, 저 아직 조금 있다면 자네 뜻 알았으니까 이리간 다시 봄새 살펴 가게 들어가자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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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